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오늘 이제 밖에 비가 막 추적추적 와서 시험 보는데도 꾸덕꾸덕하고 아주 텁텁하고 후덥지근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이제 다른 과목까지는 일단 다 챙길 수가 없고 아직 일단 학생들 반응을 잘 모르겠지만 수학만 봤을 때는 작년하고는 완전 좀 느낌이 일단 달라졌다는 거 아무래도 일단 출제 노력에 일단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는 첫 번째부터 일단 저랑 가볍게 일단 말씀드릴 거고 뭐 제가 이제 매년 6월달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요 때 총평해드리고 9월달 시험 보고 총평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이 시험 봤으니까 고생하셨으니 그냥 푹 놓고 쉬세요. 괜찮아. 막 또 해설강이 언제 올라와요. 이제 오늘 안에 올리긴 하겠지만 너무 일단 기대를 마시고 오늘 일단 시험을 보면서 나름의 일단 소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소감이 일단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이 일단 부족하니까 이걸 일단 더 해야 되겠다. 요기는 일단 괜찮으니까 그냥 뭐 둬도 되겠다. 등등 나름의 일단은 반성하는 지점들을 자 마음속에 일단 잘 정리해두시고 실행을 해야 돼. 너무나 다행인 건 이게 뭐가 아니니까 아직 수능이 아니라는 거. 자 어쨌거나 아직까지 일단 시국이 좋지 않으니 자 저는 이제 하나씩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일단 써봤어요. 혼란의 통합이죠. 자 보면 이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할게요. 조선은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지들끼리 계속 편을 갈라서 싸워. 근데 지금 얘도 일단 마찬가지거든. 이 통합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뭐 확통을 선택했네. 기아를 선택했네. 미적을 선택했네 해서 계속 싸워요. 전투민족이죠.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정책 자체가 얘네들 다 통합해서 일단 끌고 가려고 일단 노력했으니 분명히 그 기조에 맞게 일단 시험이 출제가 될 거야. 제가 6월달 평권 시험 대비 그 킬링캠프 발간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시나리오는 결국에 두 가지다. 이 통합을 일단 정확하게 구현을 하려고 치면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공통이 어렵고 그 다음 선택을 해볼 만하게 내고 그 선택하는 친구들 집단마다 나름의 또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나름의 일단 이제 수준이 있잖아. 그에 맞춰서 일단 조절을 잘해서 일단 낼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게 저 6평 대비 1회차였고 이제 6평 대비 1회차가 훨씬 더 시험이 지금 실제 시험보다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또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2회차는 어떻게 했냐면 공통을 조금 쉽게 가고 선택을 조금 어렵게 일단은 갔어요. 자 근데 사실 1번에 일단 조금 더 기울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 과연 통합이 잘 되었을까에 대한 평가는 이번 시험은 통합을 거의 완벽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한 게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 자 이게 뭐냐. 어차피 시험을 일단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공통시험이 있고요. 공통에 수학 1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학 2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나름 여러분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이번 시험을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통시험지의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으나 자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또 이제 뭐 또 수험생활 오래 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또 오래 한 친구들 그 예전에 가형의 이제 또 추억에 일단 잠겨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처음에 유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 자꾸 이제 가형의 추억에 일단은 잠겨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시험이 완전히 일단 바뀌고 세례가 일단 바뀌는 거니까 예전 거는 예전 거대로 두고 자 그냥 이 기조에 맞춰서 일단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시험은 뭐 예전 가형을 또 비교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맞춰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거보다는 분명히 쉬웠으나 이게 이제 어쨌거나 예전 이제 친구들 일단 다 입문계 자는 게 합쳐서 일단 시험을 보았을 때는 절대 만만치 않은 시험이야.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한 평가는 공통이 난이도가 꽤나 있었고 선택은 제가 있다 선택 과목별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나름 평이하게 나왔고 어떤 문제도 튀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계속 재생산하고 조금 받고 계산 조금 더 시키고 이제 특이할 게 전혀 없었거든. 자 이제 어떻게 일단 대비할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 분명히 이제 이분들이 6월 달 학생들이 시험 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조절할 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도 생각해야 되고 표준 없이 계산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똑똑하신 분들이 주도매매력이 다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일단 하실 거야. 거기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대비하는 방법은 이 9월 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9월하고 수능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나는 이럴 것 같거든. 내가 수험생이면 6월 달보다 공통시험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다는 가정을 하면서 일단 당연히 준비를 하게 될 거니까. 그럼 너네도 마찬가지야. 자 당연히 이 시험보다는 조금 더 공통시험이 어려워질 것이고 자 그렇다고 선택을 놓을까요? 큰일 나요. 자 이 선택 시험지는 아직 전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뒷단원들 잘 챙기셔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일단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시겠지. 자 그럼 결론은 딱 한 가지야. 본인이 선택한 시험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되 공통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는 게 내가 올해 이제 일을 갈, 뭐 이까지 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일을 계속 빨리 한 건데 드릴 수학 1하고 수학 2를 왜 그렇게 빨리 냈겠어? 6월 달 시험 전에 끝이 나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드릴 1, 드릴 2 그리고 워크북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해결했으면 오늘 시험의 소감은 드릴 1과 드릴 2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했던 얘기도 많이 나온 거에요. 해석왕 일단 확인을 좀 시켜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가지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문제 많이 풀고 공통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자.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가질 수 있는데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난이도 자체가 뭐 이제 오늘 좀 시험이 분명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15번과 22번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막 예전에 그 가형 킬러 문제급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실망한 친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살짝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번호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몇 개를 더 넣으면 그냥 난이도 좀 확대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일단 괴롭힐지 모르니 자 전반적으로 너무 괴랄하지 않게 출제할 거를 아마 이제 나 마음속에 일단은 그냥 잡고 가시는 것 같아. 자 너무 일단은 또 이제 이상한 거 일단 공부하면서 혼자 즐거워야지 말자는 거야. 제가 얘기했던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냥 수학 1은 수학 1 그 느낌 그대로 자 수학 2는 더 이상 출제를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느낌 잘 일단 보자. 자 그거 일단 맞춰서 일단 공부하셨으면 잘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시험지를 일단 풀었어요. 시험지를 풀고 제가 해석을 찍다가 지금 이제 총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어서 일단 다시 찍어드릴 거고 문제를 쭉 풀었을 때 그 소감은 그게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시험 보기 수월해요. 그냥 공부한 만큼. 되게 시험지가 담백하게 쭉 잘 구성이 돼 있고 기춤제로 공부하면 그 공부한 만큼 일단은 성과를 보기에 일단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일단 주제 대비해서 공부했으면 그걸 또 맞게 일단 출제가 되었으니까 아 그냥 하는 만큼 나오겠구나. 자 요정도가 일단 수능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부터 조금 더 어릴 수 있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겠어. 아직 전번비가 아니니까. 자 우리 문항별로 제가 좀 몇 개씩 좀 찝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객관식 1번부터 그 다음 우리 이제 13번까지는 여러분 시험지 분명히 있을 거야. 전혀 푸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약간 좀 뒷번호까지 갔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고 뭐 중간중간 막힐 법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일단 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도 뭐 16번부터 19번까지는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그러다가 제가 좀 신경을 쓸 번호가 14번, 15번 그 주관식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4번 문제가 미분법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배치를 했으면 뭐 이제 나보다 평관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14번과 15번 순서를 바꿨을 것 같아. 15번이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14번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걸 상이라고 뒀을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되게 멋있게 일단 가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좀 보여. 아마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그 갑원식을 직접 악 써가지고 일단 가는 건 좀 불가능하고 이분들이 요구했던 건 절대값 X를 밖으로 빼내서 그걸 별도로 일단 처리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P랑 Q가 양수인데 이걸 다 볼 필요도 없고 축을 먼저 결정해놓고 가는 게 쉽지 않을까. 제가 일단 해석 강의할 때 일단 말씀드릴 거고 14번은 되게 특이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야.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쓸데없이 그래봤자 다항함수인데 뭐 엄밀한 걸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직관적이 돼 그리고 필요한 계산을 하자. 이 정도 일단 느낌으로 가는 거고 여전히 수능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리고 15번은 비주얼이 약간 좀 충격적이지만 너네 교과서 지도서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각함수는 그래프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잘 파악해서 그림을 그린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문제를 풀면 풀다가 나도 조금 당황했거든. 이제 정답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이제 풀었을 때 이 디귿이 너무 뜬금없는 값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어.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애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시험 당일날? 5번을 쓸까? 2번을 쓸까? 분명히 일단 고민을 많이 할 건데 또 믿고 찍는 5번이다 이렇게 일단 둘 수는 없으니 꼼꼼하게 잘 풀자니고 계산 꼼꼼히 하고 마지막에도 뭐 디귿도 괜찮죠. 자 이래저래 일단 물어보시는 거 다 물어봤으니까 얘는 나쁘진 않으나 이게 과연 15번급일까에 대한 생각은 또 나의 판단도 틀린 거지. 왜 그러냐? 이분들이 이걸 15번을 넣은 건 뭐겠어요? 아 이 정도 일단 수순으로 15번을 대비해 주세요라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보이는 대로 풀면 크게 문제 없이 잘 풀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객관식까지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뭐 자연계수험생도 있을 거 가형 시험 봤던 재수생 그 이상도 있을 건데 그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잘 풀었을 거예요. 분명히 일단 잘 풀었을 거고 오히려 걱정되는 집단은 이제 예전에 나형 친구들은 이게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예전에 나왔던 나형 시험지만큼 막 또 이제 그렇게 뭐 거칠게 쉽지는 않고 그냥 해볼만 했을 거 같아. 그리고 주관식을 일단 넘어가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 잘 좀 정리하고 하자. 둘 다 매우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신유형은 맞아. 그치? 근데 신유형이라는 건 말이 신유형이지 그냥 이렇게 낸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춤제에 벗어나지 않고 그냥 조금 한 단계 일단 더 간 거니까 대비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야. 아마 이제 오늘 시험을 보면서도 후회되는 시험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일단 다시 보면 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 내가 다음 시험에서 더 잘 봐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름호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아무래도 대비 좀 잘해주시고 아무래도 15번이 좀 더 긴장했겠지. 왜 뒷번호가 뒤에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 경험치는 나도 앞으로 킬링캠프 쓸 때 이럴 것 같아. 14번, 15번 체감 난이도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14번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일단 해주자는 거겠지. 근데 이제 이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 이제 내가 아마추어다 뭐 이제 뭐 그분들이 출제하는 분들이 어떻다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이 체계로서는 사실상 이 수많은 애들이 보는 시험을 처음 만든 거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일단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조 그대로 일단 갈 수도 있고 아니면 9월 달에는 또 다른 변주를 줄 수 있으니 지금 나온 이 순서에 맞춰서 대비를 하되 그 이상까지 일단은 보장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거 일단 받아들여주시고 자 그 다음 주간식 20번과 21번인데 22번까지 좀 특이했던 점은 19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간식에서. 20번이 살짝 조금 응? 하고 일단 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출제가 좀 잘 됐고 뭔가 이제 4점짜리 주간식 첫 번째 치고는 조금 볼륨이 좀 많죠. 할 일이 꽤나 일단 많아. 자 그리고 이제 왜 내 제곱 존나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이제 센스도 있었고 아무래도 일단은 문제가 많이 쉽지는 않았어요. 20번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21번은 내가 이제 생각이 든 게 이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시험장 가면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 제가 드리라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그냥 집에서 막 각잡고 풀면 분명히 시간이 있으면 풀 건데 그 시험장에서 타임어택이 있는 순간에는 이런 문제는 답을 결정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어 왠지. 왠지. 난이도 상관없이.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정답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자 이것 때문에 뭐 잘못해서 일단은 뭐 답을 이제 쓴 친구도 분명히 일단 있을 거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자 해석을 잘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22번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이제 수험생들 22번에 가장 어려운 번호를 분명히 예상을 하고 일단 공부를 했을 건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 해볼만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뉴런하고 드리에서 다뤘던 문제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일단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최고창기수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당연히 일단 나눠서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최고창기수 음수일 때지만 기후기 1인 거 왜 줬을까? 45도 특수각 체크하시고 뭐 도형을 쓰는 거 아니지만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길이 갔다 쓰면 다른 거 일단 구할 필요 없이 값이 바로 나오고 뭐 3 곱하기 변곡점 얘기 많이 했었죠. 자 이것도 잘 들어봐. 아휴 내가 뉴런할 때는 그때 힘들어서 발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나도 사실 별일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발작을 하진 않겠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면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내기하잖아. 내가 지금 남들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야. 너네도 마찬가지고. 이건 중요한 거. 이거 써서 일단은 좌표 일단 바로 일단 계산하는 친구들은 잘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문제가 쉽게 풀려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최고창기수 마이너스 16분이 그래서 답 같지 않지만 뭐 답의 형태 좀 노력하는 거 보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P분의 Q 묻고 잘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로도 그냥 한번 털어보고 싶다. 이런 의지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제 요거는 제가 해설할 때 자 말씀드릴 거니까 좀 잘 생각하시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되겠죠. 아마 이제 공통시험지 좀 당황했을 것 같은 거는 수혈 단원이 약간 좀 뜨거운 감자잖아. 수혈이 좀 특이한 문제가 없었어. 끼켜봤자 9번? 너네 9번 이게 점화식 문제잖아. 1반항 쓸래? 미쳤죠? 그렇지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쭉 하고 역추적하다면 역추적은 제가 주장한 지가 9년째예요. 쭉 가다 보면 주기로 일단 묶이 있는데 그 왜 일반항은 왜 쓰고 있어? 주어진 대로 수혈은 나열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그거 일단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공통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공통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은 그래도 일단 시험이 바뀌었으니 예전 거는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쵸?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좀 해주길 바라고 자 우리 선택과목으로 일단 넘어가서 제가 하나씩 일단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확률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많겠죠. 그 뭐 비율로 보면 확률통계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돼요. 그렇게 기아 일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확률통계 같은 경우는 오늘 시험은 아마 보면서 분명히 이 생각이 될 거거든 예전에 나왔던 확률통계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예전에 가형시험지에 있었던 그 확률통계보다는 확연히 쉽고 오히려 나형시험지에 있었던 확률통계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상태에 딱 나왔어. 저도 이제 시험지를 쭉 보면서 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심지어 28번까지도 시발점 레벨에서 그냥 커버가 탁 되는 문제고 뭐 그래서 29번은 아니까 맞죠. 다 일단 커버가 일단 되는 문제야. 그 약간 좀 특이했던 거는 확률통계가 특히나 심했거든요. 이거 이제 푼 사람은 분명히 느낄 건데 EBS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28, 29, 30 쭉 풀어나가면서 뭐 사실 28, 29, 30이 EBS를 풀었다 안 풀었다에 대해서 막 뭐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EBS를 풀었을 때 어 내가 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주목을 할 거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28번, 29번, 30번 이 세 문제가 난이도가 그냥 다 엇비슷해요. 뭐 어떤 하나 둘 땐 튀지 않고 난이도가 다 비슷하고 EBS랑 일단은 좀 연계율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29랑 30은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주간식이라서 정답률이 떨어질 거야. 특히나 30번은 잘 풀어놓고 약분을 못하면 또 틀리죠. 그래서 항상 주간식으로 연습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으로 난이도만 보면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뭐 드릴 1과 드릴 2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수업을 할 때 드릴 2는 확률통계는 특히나 일단 볼륨 좀 작게 되게 짧게 찍었거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 너무 일단 과무립하지 말되 자 또 주의할 거 이거보다는 난이도 높여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너무나 일단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는 좀 주의를 드릴게요. 이 확률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앞으로도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EBS 수능특강 수능완서 잘 꼼꼼하게 일단 챙겨서 푸시고 그리고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거보다 막 괴랄하게 뭐 또 30번이 엄청 어렵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잔잔한 난이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요번에 이제 6월달 대비 킬링캠프 출제할 때 확률통계를 조금 쉽게 냈더니 또 확률통계 무시하는 거냐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니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6평보다 훨씬 더 이 6평 시험이 쉬웠죠. 킬링캠프보다 자 그렇게 일단 대비해 주길 바라고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 주간식으로 일단 대비하자 자 그러게 일단 제일 지금 너네가 이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은 드릴 1과 드릴 2에요. 그 레벨을 맞춰서 일단 계속 공부를 하자는 거고 자 확률통계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오히려 선택보다는 공통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느껴지겠지 자 그러겠다는 이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미적분을 일단 넘어갑시다. 이 미적분은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주접을 많이 떨어서 얘기를 좀 더 해줄게요. 안 쉬워 안 어려웠지? 미적분은 지금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어떤 시험보다도 난이도가 떨어져요. 엄청 쉬웠던 시험이야. 미적분이 이렇게 쉬웠던 적도 없어요. 너네 뭐 시험지 보시면 나도 지금 보고 있는데 23번부터 27번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치 5분 컷 이거 5분이나 걸리면 안 돼. 바로바로 풀어야 되고 28번 2분 컷 29번 1분 컷 그 다음에 30번 2분 컷 해서 그냥 끝나야 돼. 거의 이제 이 선택이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일단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럼 너네 생각할 거 지금 딱 시험지 보면서 어 29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걸 사설 시험지에 냈으면 뭐 29번이 있다이냐부터 시작해서 난리를 쳤을 거고 30번도 냈으면 뭐 예전에 나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너네 자꾸 이러면 안 돼. 그 예전에 가형 시험지에 나왔던 그 30번의 추억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한 발 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계산 많이 시키고 필요할 땐 그래프 그리고 그냥 조화롭게 일단 딱 직관적으로 맞춰서 가자. 이 느낌 다 느껴지시죠? 계산하는 거 일단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일단 말씀드릴게. 27번은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래도 미적 난이도를 좀 높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근데 27번은 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드릴2에서 제가 이미 일단 다뤘던 소재고 작년 킬링캠프 푸른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이게 비슷한 소재 있었다는 걸 느끼실 거고 28번이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자, 이거는 제가 해설 강의할 때 두 가지로 풀어드릴 건데 이 답을 보면 2, 3, 4, 5는 될 수가 없거든요. 1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기는 해요. 자, 이건 뭐 출제하면서 거기까지 일단 건드리지 못한 거고 29랑 30은 제가 뭐 유런하고 드릴1, 드릴2에서 너무 많이 썼지? 그냥 음암숨입은 라이프니츠 그리고 실제로 6평 대비 킬링캠프에서 비싼 얘기 썼었으니까 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단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 이렇게 대비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릴게. 우리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너무 30번 레벨에 과몰입하시면 안 되고 그 예전 추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 예전처럼 그렇게 괴랄했는데 어차피 못 풀어. 근데 이제는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29번도 이렇게 쉬울 수 있다는 거. 30번 역시 그냥 해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너무 주접떼지 말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기아 선택한 친구들 같이 한번 보자. 아무래도 지금 소수 과목이 되었어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국어에서 뭐 알아보 이제 이렇게 일단 알아보는 소수 과목이 아닌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 느낌인데 그 지금 이런 느낌이 있어. 미적하고 기아를 선택했을 때 유불리가 없게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그냥 딱 이거거든. 취향에 맞게. 너는 짜장면이니 너는 짬뽕이니.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골라라 그냥 딱 이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두 과목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한 게 굉장히 일단 많이 보이고 신유형이 전혀 없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거 그냥 다 변형해서 일단 냈고 그렇다고 뭐 특이한 것도 전혀 없어. 그냥 뭐 23부터 출발해서 26 이런 건 시발점이 있는 문제잖아. 27도 그냥 접선은 계산이다. 계속 주냐 얘기했던 거고. 28은 기추문제 나왔던 거 거의 복붙해는 거고. 29번이 좀 특이할 뻔했으나 자 이제 약간 좀 쉽게 일단 가죠. 30번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봤던 스타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다들 할 수 있게 일단 냈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실 거는 아직 뭐 뒤에 이제 공간동력 쪽에 들어가지 않아서 뭐 이제 이렇다 저렇다 또 함부로 일단 얘기할 수 없지만 자 그럼 기존에 하던 그 레벨 그대로 일단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미 드릴까지 다 완강을 해놨으니 어 딱 요 시험지 보니 느낀 거는 아 네 더 이상 뭘 할 건 없겠다. 지금 올해 일단 드릴 나온 걸로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자 맞춰서 일단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문제들이 유럽보다 좀 쉽죠. 그치? 자 이미 일단 우린 대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뭐 고민할 친구는 없겠지만 내가 기아를 할까 미적분할까 고민한 친구는 그냥 딱 결론이 났죠. 자기 스타일 맞춰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좀 이어서 일단 말씀드릴게. 근데 앞으로는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는 각이 좀 났을 거야. 자 우리 여름 이제 시험 본 거 좀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설물사 있었겠지만 3월달 시험이 있고 4월달 시험이 있어요. 4월은 나 해설 강의도 안 하지 그치. 3월도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고 얘네는 어떤 것도 일단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측정당하는 첫 번째 시험이 6월달이라는 거 너무나 일단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 일단 6월달 시험을 잘 봤으니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 반성한 포인트가 나름 일단 있겠죠. 근데 시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6월달 시험 다 오늘 본 그 느낌을 그대로 일단 간직하게 바르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분명히 일단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거니까 반성의 기효로 삼자는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은 난이도가 쉽건 어렵건 현장감문 분명히 어렵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난이도의 얘기를 뭐 이제 뭐 컷이 얼마다 이런 얘기해 주지도 않잖아. 왜? 그냥 네가 잘 봤으면 잘 보고 못 본 거 못 본 거니까. 자 나름 반성한 포인트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이미 6월달 시험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9월달 시험도 중요한 시험이 있겠지. 자 분명히 6월달과는 스타일이 정반대가 될 수가 있고 상황이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럼 매년 일단 그랬어.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6월에 일단 적응하되 자 6월에 나오지 않은 스타일 잘 대비해 놓으시면 9월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고 9월달 시험 보면 또다시 일단 반성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거에 맞춰서 자 이걸 섞어서 거의 수능과 비슷하게 일단 나올 거니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일단 대비를 하자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딱 수학이란 이 과목만 놓고 제가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기출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새로운 소재를 매번 6월 9월 수능마다 다 쓸 수가 없으니 이전에 나왔던 거를 많이 반복하는 모습이 보인다. 기출문제 당연히 열심히 풀되 그럼 기본은 일단 지금 현재는 일단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더 많을 거니까 여러분 뭐 하는 게 맞을까? 낯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연습을 하되 상세히 이 고민을 하지 말자.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계속 풀면서 아 뭐 이건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가능성으로 어떻게 일단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대비해서 자 열심히 꼼꼼히 일단 준비를 하자는 거죠. 사실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너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거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지. 자 너무 일단 당연한 얘기야. 자 그래서 6월달 시험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더 대비하셔야 되고 못 봤으면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걸 맞춰서 일단 또 대비를 하자는 거지. 괜찮죠? 전반적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일단 소감 하나 더 얘기할게. 문제를 하나씩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게 전체 탁 이렇게 모아놨을 때는 고득점을 100점을 맞는 것도 만만치 않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시험이지 않을까. 자 그러고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뭐 정시화도 없죠. 다른 과목도 지금 내가 반응을 잘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이미 일단 유런까지 분명히 또 유런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유런까지 잘 끝나고 오늘 시험 어느 정도 일단 잘 보고 나름 반성의 포인트가 생긴 친구들은 내가 드릴을 왜 이렇게 빨리 냈겠어? 나 편하려고? 나 편하게 하면 나 지금도 하고 있으면 돼. 그러지 않지. 그치? 이유는 올해는 시험 좀 특이할 거니까 문제 좀 많이 풀자는 취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그리고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드릴 1을 할까요? 2를 할까요? 워크북은 할까요? 말까요?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다 발간한 이유는 웬만하면 좀 다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냥 나의 서제스천 아닐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킬링캠프 시즌 1을 이제 준비를 내일부터 일단 할 거야. 이미 일단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를 일단 다시 할 건데 오늘 시험을 보면 조금 생각이 바뀌면서도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느낌은 좀 들어. 알겠지? 자 그렇게 일단 맞춰 제가 킬링캠프 앞으로 일단 내드릴 거고 이 킬링캠프 또 이제 많이 묻더라고 이미 일단 6평 대비 일단 잘 풀어보셨죠? 좀 어려웠던 거 같아. 킬링캠프 1이 있고 2가 있는데 3은 상황 보고 일단 결정하자. 아직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1, 2까지는 완벽하게 일단 다 발간이 될 거니까 자 여러분 일단 잘 대비해 주시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직까지 뭐 코로나는 이제 끝이 안 났어. 끝이 안 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쉬자. 어쩔 수 없어. 오늘 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잘 열려 있지 않거든? 좀 잘 쉬어주시고 자 대비 좀 잘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를 이제 요 6월달 오늘 이제 6월 2일인가 3일인가 3일이죠? 6월 3일 이후에 저를 만나는 강의는 킬링캠프 1이 될 거야. 자 이것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제가 최대한 일단 늦지 않게 발간할 테니까 좀 잘 보시고 자 오늘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일단 감정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내가 확통을 선택했네. 기아를 선택했네. 미적을 선택했네. 이걸 평가를 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오늘 시험 보면 알겠지? 그냥 네가 선택한 거 잘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뭘 하네 유불리 따지 말고 네가 선택한 거 있어서 어쨌거나 우위를 차지하려면 공통시험을 잘 보자. 이게 일단 핵심이 되겠지. 자 아무튼 고정은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아무튼 시험 보면 수고 많이 하셨고 아 오늘 진짜 날씨가 최악이야. 오늘 아침에는 비가 잘 안 오는데 뭐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비 오고 지금 집에 오면 시험지 다 찢어버리고 싶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이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쉬세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세요.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반성은 딱 있으니까 그 마음가짐 가지고 내일 일어나서 일단 다시 정비를 하자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봅시다. 저는 이제 해설 강의하러 갈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우리 그 다음 과목에 일단 선생님 나오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안녕. 안녕.